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작업을 실습하기 위해서 액세스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첫 번째 테이블 개체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의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인덱스에 오셔가지고요.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예의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세 번째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매출 테이블의 금액 필드는 단가 필드보다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할 때는 아래쪽에 필드 속성을 이용하는데 현재 매출 테이블의 단가와 금액 필드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위치든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을 클릭하시거나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속성에 속성 시트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입력하실 때 좀 글씨를 크게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의 크기 설정을 바꾸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금액 필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단가 필드에 입력된 필드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도 만약에 금액이 단가보다 작을 때는요. 금액 필드 값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필드 값을 확인하세요.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시고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성별 필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성별을 선택하고 기본값에다가 여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고객 테이블에 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메일 주소 필드의 값에는 반드시 골뱅이 문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별표 골뱅이 별표 입력하시면 되고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RIK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설정하셨고요. 저장 누르시면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 필드를 가지고 참조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오셔서 관계 클릭하시면 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기존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여러분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고요. 현재 제품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매출 테이블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요. 매출 테이블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제품 테이블만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매출을 더 추가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매출 1번이라고 표시가 되시니까 매출 테이블은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선택하고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고 마우스 손을 떼시면 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오시면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연결된 테이블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스에 오셔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엑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자료를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서 불러오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서 문제에 제시된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db라는 폴더에서 예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선택한 파일을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테이블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 표시의 매출 현황 선택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에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침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실 거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 개체의 매출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엑셀처럼 아이콘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고 하살표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플러스처럼 되어 있나요? 모양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세문항인데 배점은 25점이고요. 첫 번째에 있는 폼 완성하는 문제가 배점이 높습니다. 3호, 15호, 15호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셔서 우리 엑셀스에서 같이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고객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개체 왼쪽의 폼에서 고객관리 선택하신 다음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관리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고객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고객 번호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입일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가입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언번에 오셔서 가입일 필드랑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이 단일 폼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에 눈금자가 교체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폼 선택기 선택하실 수 있고요. 폼 선택기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두에서 하셔도 되고 형식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단일 폼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폼 안에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단일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TXT 고객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TXT 고객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의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비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값을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 속성을 예로 해주세요. 바로 아래쪽에 잠금이 있는데 현재 아니요라고 된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폼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요.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폼 바닥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폼 바닥글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순서 클릭하시거나 위쪽에 메뉴를 선택하셔서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의 탭 순서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은 CMD 처음을 맨 처음에 갖다 놓고요. CMD 이전을 그 다음으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CMD 다음을 세 번째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CMD 마지막을 네 번째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 CMD 등록을 다섯 번째 선택하고 이동하셔서 배치해 놓으시고 CMD 탑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고객 관리 폼에 대한 다섯 문항의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고객 관리 폼에서요. 본문에 봤을 때 CMD 성별 콤보 상자 성별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 제시에 따라서 설정하시오라고 남녀의 값만 목록에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할까요? 그 다음 콤보 상자 CMB 성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우리는 행원본을 값 목록을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행원본 유형에 오셔서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원본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남과 여 남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여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목록 이해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 폼복에 가셨을 때 성별을 클릭하면 목록 단추를 콤보 상자를 클릭하시면 남녀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고객 관리 폼에서요. 폼 머리끌에 CMD 거래 내역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액세스에 오셔서 고객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폼 머리끌에서요. CMD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MD 거래 내역 단추에 거래 내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 CMD 거래 내역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는데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벤트 탭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이벤트를 작성하실 거냐면 TX의 고객 번호 컨트롤 값과 동일한 고객 번호를 갖는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할 것. 그 다음 고객별 매출 조회 폼이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 내역의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티 이벤트에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클릭하면 어떤 거를 실행하겠냐면요. 2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열 겁니다.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요. 문제에서 고객별 매출 조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심표 폼 보기 기본 폼이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N 노말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 심표 필터 네임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심표 웨얼 컨디션에는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은 문제에서요. TX 고객 번호와 그 다음에 고객 번호 필드와 같다라고 비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가 같습니까? 오타네요. 고객 번호가 같습니까? TXT 고객 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데요. 물론 이렇게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는데 TXT 고객 번호는요. 확인해 보시면 숫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뒤쪽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지 않고요. 등호 다음에다 큰 따옴표를 닫고 그 다음 필드와 컨트롤을 연결하기에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고객 테이블 잠깐만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 번호가 첫 번째 보이시죠? 디자인 보기 가셨을 때 고객 번호는 일련번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문자 작은 따옴표 뒤에 묶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일 조절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보인 거고요. 네 그 다음 저장 현재 작업하는 고객 관리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복에 가셔서 그 다음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네 거래 내역 현재 고객 번호에 해당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가 다시 레코드를 다음 레코드 이동을 할게요. 뭐 6번 정도 갔어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 클릭하면 여섯 번째 해당한 고객 번호에 대한 내용이 고객별 매출 조회 폼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고객 관리 폼도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3점씩에서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셔서요. 보고서에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별 매출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보고서 선택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레코드 원본은 데이터 탭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을 선택하는데 고객별 매출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 1차적으로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별 매출 내역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1차적으로 고객 번호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에 정렬 추가를 눌러서 매출을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정렬되어 있는 내용은 그룹화 되어 있는 것을 설정하지 않고요. 정렬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서요. TXT 매출이 본문에서 TXT 매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했더니 속성 시트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오셔서 위쪽과 동일하다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요. TXT 누계 금액 컨트롤 컨트롤에는요. 해당 고객에 대한 금액의 누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TXT 누계 금액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고객에 대해서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번호 바닷글에 가시면요. 바닷글, 고객 번호 바닷글에 언바운드가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건수, 몇 건인지 세는 TXT 건수에는 고객별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하래요. 컨트롤 1번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시프트 F2 누르면 확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카운트, 그 다음에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확인. 다시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번에 오셔서 금액의 총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시프트 F2 눌러서 창을 확대 축소 창을 띄우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한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보고서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요. 고객 관리 폼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필터를 이용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할까요?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쪽에 폼 머리끌의 조회를 선택했더니 CMD 조회라고 컨트롤 명령 단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니까요. 원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TXT 조회 컨트롤의 값이 공백이 아니다. 같지 않다. 뭐랑 공백과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된 공백이 아니다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름 필드에 TXT 조회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체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름 필드가 같다가 아니라 같다면 이렇게 등호 넣으시면 되는데요.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라이크 별표 별표 입력하시고 큰 따온별 닫아주시면 되고 안쪽에다가 이제 입력받는 텍스 상자 TXT 조회인데요. TXT 조회라고 입력하실 거고 이름은 문자 숫자가 아니잖아요. 문자이기 때문에 별표 앞에서 작은 따옴표 별표 다음에서 작은 따옴표로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는 입력받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M% 연산자로 분리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를 열었으면 M% 앞에서 큰 따옴표가 닫혀져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쪽에 M% 뒤쪽에 큰 따옴표가 열려야만 뒤쪽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XT 조회가 공백이 아니다면 우리는 필터를 할 건데요. 이름이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이 포함된 조건으로 필터하겠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은 앞뒤에 구분 작업이 좀 필요하시고요. 현재 작업판 필터 조건을 필터하겠습니다. 현재 개체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1의 속성을 트루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번 할게요. 고객 이름이 나와있는 곳에 이름 빌드를 확인해 보면 소자 라고 조라고 입력해도 되고 소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조소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폼복에 가셔서 이름에다가 조소라고 입력했을 때 조서연도 있고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조소라고만 입력했을 때 조회를 클릭하면 조소현이라고 나왔어요. 다음에 조서연이 나왔고요. 두 개의 레코드만 검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조회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맞게 작성했구나 라고 확인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에 조회 매출력 기능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25점 각각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는 삭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불량 고객 삭제 커리로 SQL문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고객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드래그하셔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요. SQL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테이블을 표시하지 않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왼쪽에 보기라고 있고요. 보기에서 SQL 보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셀렉트까지만 나오네요. 셀렉트를 지우시고 우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삭제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요. 딜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딜리트 모든 필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From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할 거고요. 조건이 있어요. Where 입력하시고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고객 번호가 고객 번호가 문제에서 고객 번호가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매출 테이블에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 테이블의 데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작성하는 거고요.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not in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열고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셀렉트 고객 번호를 from 매출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작성 끝난 문장의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 번호를 가져왔는데 그게 고객 테이블에 없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을 불량 고객 삭제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게 한번 눌러보시면 불량 고객 삭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거를 삭제하고 실행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테이블을 단가 인상 커리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단가 인상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문제를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오른쪽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단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인상 단가는 계산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인상 단가는 커서 갖다 놓으시고 열 너비 조절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창을 좀 크게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hift F2 눌러서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 단가 필드는 얼라이언스 이름은 인상 단가 단가고요. 단가 필드에다가 더하기 가로 열고 단가 필드에다가 곱하기 인상률을 입력 하세요. 라고 매개변수를 통해서 인상률의 입력을 받은 값을 단가에다가 곱해서 근데 제가 좀 틀린 게 있네요. 가로 열었고 단가 필드에 대해서 대가루를 한쪽만 열어놔서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가 필드에다가 필드에다가 인상률을 입력 받은 거에 단가 필드 곱해가지고 더하겠습니다. 라고 그 값을 계산한 거를 인상 단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음 그 다음 예 확인 한번 누를게요. 러비 좀 살짝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이름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오름차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저장을 한번 하시는데 단가 인상이라고 퀄리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 우리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을 했더니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0.1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퀄리의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전체 레코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21개가 맞고요.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이름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제가 열러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을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출액 우수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가지고요. 커리 디자인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금액의 총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학계를 구해서 금액의 총계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구해서 그 다음 얼라이언스 필는 금액 총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열러비 살짝 조절할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출액 우수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 고객 번호별 금액의 합계를 조회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기를 클릭해 보면 전체 레코드가 나와요. 네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금액 총계를 잠깐 봤을 때요. 큰 값부터 아래까지 정렬이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명만 표시가 되는데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서요. 금액 총계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할게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금액 총계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림차순 했더니 이제 순서 큰 금액부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레코드 개수가 현재는 전체 레코드가 나와서 48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선은 10개 레코드만 우수 고객으로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68만 5천원에 해당한 조건으로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물론 상위 10개 항목으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문제선 상위 10개 항목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68만 5천원 마지막에 있는 금액 총계에 있는 값을 입력하셔서 마지막에 있는 금액 총계도 표시할 거니까 등호도 들어간 거예요.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10개가 맞고요. 고객 번호별 금액 총액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성한 내용 커리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매출액 우수 고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테이블로 크로스텝을 작성한다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겠죠.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에 가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아 네 마법사 이용한다면서 커리 디자인에 왔네요. 이걸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니요 한번 누르고 마법사를 활용해 볼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에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의 왼쪽에 갔더니 제품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행 머리 끌은 제품 이름이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열 머리 끌은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 제품 이름별 공급 업체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급 업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값은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은요. 문제 봤더니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재고량을 선택하고 총계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커리의 이름을 문제에서 제품별 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수정 눌러서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침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제품 이름은 행 머리 끌 그 다음에 공급 업체는 열 머리 끌 재고량은 값에 표시하는데 합계 재고량이라고 필드명을 표시하지 않고요. 재고량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행 머리 끌과 그 다음에 재고량 합계 그 다음에 순서가 전체 레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작성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문제 살펴보죠.